형두기야 왜그래? 발목 아예 나갔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두기입니다 방금 제가 축구를 하고 왔는데 발목을 밟혔거든요? 발목을 이렇게 옆을 우다닥 밟혔는데 발목이 위가 너무 부었어 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원래 잘 안 다치거든요 처음으로 21살 처음으로 응급실을 갑니다 지금 축구에서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려서 씻고 병원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들 다치지 마세요 아마 뼈가 부러진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인대 늘어난 것 같은데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깁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치지 맙시다 모잉 빨리 와 빨리 와 누구야? 놀러가 지금? 안전벨트 안전벨트 마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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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좋아 좋아 또 이렇게 사람이 다쳐야 시내로 나가지 한번 그렇지 얼마나 좋은 일이야 이 옷은 팬한테 선물받았습니다 사실 팬한테 선물받은 건 아니고 단톡방에 누가 내가 딱 어쩌다가 핸드폰 하고 있는데 이 옷 가질 사람 이래가지고 심지어 디스 이즈네블 대심 이쁘다 이쁘지 않아? 네 힙합이야 마침 엄마가 보험을 응급실도 나오는 걸로 해놨대요 다행이네 병원 간 적도 거의 없는데 왜 그것까지 보험을 해놓으셨지? 그게 어머니야 나 그게 어머니인가? 맞지 가서 뭘 먹지 근데 뭐 안요? 맥도날드 갈까? 맥도날드 좋지 맥도날드 좋아? 맥도날드 좋아? 왜냐면 내가 마침 맥도날드 만원 쿠폰을 선물받았지 이르롱 와 경의적이다 진짜 나 햄버거 시키고 남는 돈으로 다 사이드 시키자 뭐 얼마 못 시키는데 내가 니 햄버거 만원짜리 니가 얼마 못 시키는데 햄버거 만 2천원짜리 먹을라 그래 햄버거 만원 아 너무 좋았는데 짱이나 죽겠는데 아 아까 화장실에서 샤워하는데 한발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앉아서 해야지 진짜 그냥 변기에 앉아서 와 엄살이라니까 이 새끼 변다 엄살임 사실 진짜 1도 안 아픈 맥도날드 먹는 김에 치네요 엎혀? 엎어? 엎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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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잘 미쳤어 엎어가는 거 너무 엉성인 거 같지 않아 진짜? 와서 이렇게 엎어가지고 내려가는데 잎이 좀 있잖아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실수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나 망했어 발목 아예 나갔대 발목 들어오래 빨리 어떡해 결국 인대 늘어났대 아니 뼈는 이상 없대요 응 뼈 이상 없는게 다행이다 약은 그러면 약은 그냥 주지말라 했어 아 진짜? 어차피 진통제네 아 진통제? 그냥 뼈에 이상 없대요? 인대래 인대 인대도 그런거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맥도날드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브이로그냐면 맥도날드 먹으러 온 브이로그 그래 내일 4차 집 가서 내일도 일요일이었어 오늘 피곤한데 왜 오늘 오냐고 맥도날드 너무 먹고 싶었어 아이씨 괜찮아? 아 괜찮아 맥도날드 빵이 바뀌었대 엄마 가져와라 알겠다 나 핸드폰 옷다 놔 피니스 아 촬영중인 우상 아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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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계신 외국인분이 갑자기 소주를 주셨어요 갑자기 아 나 타러가지 말라고 욕하시는 게 아니라 나 타러가지 말라고 욕하시는 게 아니라 나 타러가니 뭐 같니? 이거 해줘야 돼 빅맥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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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보여주는 거야 햄버거 햄버거 너 클로즈업 하지?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클로즈업 안 해도 코가 꽉 찬데 화면에 너 클로즈업 했잖아 아냐아냐아냐 감치 3개씩 먹어줘야 돼 다 4개 집어버리네 와 몇개야? 다섯개야 와 코가 몇개야? 아니 아니 코는 한개야 평소는 몇병이에요?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오늘 진짜 확실히 하나 느낀게 있어 응 뼈는 진짜 웬만하면 안 부러지 아 느낌이 좀 이상한데 아 이번엔 좀 달라 이번엔 좀 달라 발목에 감턱이 없어요 쉽지 않아 아무튼 여러분들 다치지 마시고 저는 안 다쳤어요 오늘 맥도날드 오늘 맥도날드 먹으러 온 거고 그냥 아 저거 믹서에서 컴팡 아무튼 수고하십쇼 여러분 그럼 이만 안내해 주시오 모잉